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공병호TV에서는 4.15 총선 이후부터 전거보전신청일까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그런 제목에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시청자 가운데 한 분인 호식알림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제고양 천안에서 작년 4.15 총선 당시에 천안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루어졌습니다. 천안시장은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반면에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시에 천안시민들은 여론이 집권당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2명 정도는 야당이 당선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고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시청자의 의견을 보고 같은 지역에서 아마도 야당 측에 서서 선거관리업무를 종사했던 한 분이 이런 의견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시 선거캠프에서 개표 상황을 시시각각 추적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관외 사전투표함을 까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관외 사전투표에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납득할 수 없는 선거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한국선거의 무결성 정직성 문제를 꾸준히 탐구해온 그런 사람들은 최근 정거물에 아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궐 민경욱 전 의원 지역구 총선투표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놀랍고 새로운 정거물에 새삼 주목하게 됩니다. 이른바 일천여장 무더기로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일장기 투표지. 그런데 이 일장기 투표지가 사전투표지가 아니고 바로 당일투표지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그런 발견에 해당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차차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전문은 이렇습니다. 당일투표지 투표관리자 도장이 마치 일장기 모양처럼 붉은 인주의 도장을 진두른 상태에서 뭉겨버린 듯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천장 정도 발견됐습니다.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무려 일천여장 넘었다는 것이 참관인들의 정언입니다. 천대협 주식 대법관은 글씨가 단 한 자라도 보이면 모두 유효표를 처리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고 대부분 유효표가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주려고 하더라도 봐줄 수 없는 것이 290표 정도고 그것은 모두 다 무효표 판정을 받아서 정거목록으로 채택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단이 논란이 되어왔던 사전투표지가 아니라 일장기 투표지는 바로 당일투표지라는 겁니다. 일장기 투표지는 바로 당일투표지라는 것입니다. 포착된 정거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도장에 원 테두리를 둘러싸고 여백이 아주 다릅니다. 저것이 과연 공산품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될 정도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도장입니다. 다음은 마치 투표도장 이면에 무슨 글자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잘못된 인쇄를 가리기 위해서 또 은폐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도장을 뭉개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의 좌우 상하여백이 모두 다 엉망진창입니다. 조악하기 짝이 없는 도장임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진을 보시죠. 찍힌 도장의 이면에는 흐릿하게 송도 이동 등의 문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더라도 도저히 당일 투표장에서 저런 당일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도장을 찍을 사람도 없고 저런 당일 투표 용지를 선거인들에게 교부할 수 있는 투표관리관도 있을 수가 없고 수많은 그런 여야당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도장을 찍어서 일장기처럼 짓이길 수 있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정신나간 투표관리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일 투표는 인쇄된 용지에서 절치선을 떼서 보관함에 넣고 그 다음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당일 투표지에서 발견된 일천여장의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상당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장기 사건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혹은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의 무결성과 정직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가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전투표지만 조작했다. 그들은 사전투표지만 조작했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인천연수구원에서 발견된 당일 투표지의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은 이 같은 가설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가설이 바뀌게 됐냐. 그들은 사전투표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규모가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일 투표지에도 손을 댔다. 당일 투표지도 조작했다. 이런 종류의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풀어쓰면 4.15 총선 이후부터 법원의 전거보전신청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사이의 어느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통계자료와 투표함의 실물투표지 사이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선관위 발표자료의 투표함 실무투표지 숫자의 총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이용한 강범위한 조작행위가 있었고 이것에 더해서 일부 당일 투표지에 대한 조작행위가 더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발표 수치와 실무 수치를 꼭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인쇄된 사전투표지이고 다른 하나는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수치가 일치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와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활용된 인쇄된 투표지 위주된 사전투표지와 일장기 모양의 당일 투표지가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4.15 총선의 무결성 문제는 점점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조작은 물론이고 당일 투표지에 대한 조작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즉시 개시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130여 개의 다른 선거무효소송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검표되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조작사건은 그냥 넘길 수 없는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초초대형사건입니다. 이번 발견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